너 문제집 더 필요한 건 없어? 이번 달 내 수업료 내느라 엄마도 힘들었는데 뭘 또 괜찮아 엄마 늘 자녀에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미안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새로운 교육급여 제도를 시작합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더 넓어진 교육급여의 혜택 지원 대상을 넓힌 맞춤형 교육급여로 더 많은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